시골에 홀로 계신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 오랫동안 기도했었습니다 88세셔도 일을 하셨을 정도로 건강하셨는데 지난 5월에 최장한 판정을 받고 1년 시안부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아버님 지옥 가시면 안 돼요 하며 아내가 나서서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모시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충격을 받고 괴로워하시는 아버지에게 말씀드렸죠 아버지 우리 교회에서 말기 암 환자도 낫고 중풍병자도 낫고 기도 열리고 치유가 많이 일어나요 저희 교회에 오시면 나을 수 있어요 시골 내려가지 마시고 여기서 치유 봐도 돼요 그렇게 시골에서 질문들을 정리하시고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등록하시고 매일 가정예배 드리시면서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영접하셨죠 남은 인생을 하나님 영광에 헌신하시겠다고 결단하신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문병 오신 분들에게 예수 믿고 천당하시오! 라고 전도하셨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극심한 통증 때문에 죽고 싶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가정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는 통증이 사라지는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쌓아가시다가 지난 8월 15일 예수님의 품에 안기셨죠 쉽지 않는 간병의 시간이었지만 아버지 영원구원을 위해 기도했던 그것을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별의 아픔 또 투병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기억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픈 거죠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화요 4.35 중복 기도 때 예수님 아버지 잘 계시죠? 라고 기도했죠 그런데 천국에 있는 오늘 본문의 나사로 같이 천국에서 고통 없는 행복한 얼굴로 예수님 품 안에 계신 아버지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살아계실 때 꽃과 나무를 좋아하셔서 천국에 심겨져 있는 아름다운 나무들을 바라보시며 좋아하시면서 또 저에게 사투리로 민균아 여기 좋은 놈들이 엄청 많다 하시는 행복하신 모습을 또 보여주셨습니다 부자처럼 지옥에서 고통받는 모습이 아니라 나사로처럼 천국에 있는 모습이 얼마나 감사하든지 모르겠습니다 천국에 계시는 모습을 뵈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아픔들 또 이별의 아픔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 함께 고생했던 것들이 눈녹듯 사라지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천국에서 모든 아픔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자가 나사로 감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천국의 정상에 있는 것들을 연주했습니다